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3세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찾는 누구 누구 이겁니다. A boy shared his lunch 이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Here is your lunch Say his mother There are five love of bread and two fish. Share them with your friends. The boy was excited. He was going going to meet Jesus. 한국어로 알려줄게요.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는 이 남자 엄마가 말했어요. 이건 너 도시락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 너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야 돼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 남자는 엄청나게 기뻤어요. 이 남자는 이 아이는 예수님이 만나러 가거든요. 반려구 아니면 도시락 이럴 이럴 그래서 이 아이는 예수님이 보러 갔어요. 근데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려줄까요? 얼마큼이나 많은지? 얼마큼이나 많냐면 한 남자들이 5천명. 그다음에 다 합치면 2만명. 거의 다 합치면 한 2만명 돼요. 2만명. 그래서 이 남자 아이는 예수님을 보기 힘들었어요. 2만명. 3만명. 4만명. 4만명. 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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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메고 왔어요. 나보이 근데 이 남자아이는 도시락을 갖고 왔죠.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했어요. 음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대로 라고 나보이 brought food to our this people. I went I want to give this food to Jesus said the boy the this people took the boy to Jesus the boy gave him his food to Jesus. He was very happy. 그래서 제자들은 막 찾고 있었어요.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디 있나 그런데 찾은 거예요. 이 남자아이 이 남자아이가 맛있어요. 저는 이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줬어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기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음 이문조는 충분하다. 이문조는 사람들이 먹일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봤어요. 오 마이 겨우 빵 다섯 개랑 오 생선 두 마리 여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충분하니까 Jesus 이성의 didn't eat the food Jesus let the people sit on the grass He took the five love of bread and two fish and gave thanks to God He gave them to the disputes keepers the disputes keepers shared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충분하다고 하고 예수님은 이 음식을 안 먹고 예수님은 이 음식을 안 먹고 음식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한 다음에 이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는데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도 이렇게 해봤더니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먹었어요 끝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었어요 이제 안 나와요 다시 빵들이랑 불씨가 다시 안 나와요 근데 또 깜짝 놀라는 건 생선이랑 빵이 들어가 있는 12개의 바구니가 남아있었어요 Jesus smiled at the boy and his friend Thank you for the food, said Jesus The boy was proud Jesus looked wonderful to him Jesus fed so many people with his food The boy smiled at Jesus safely too 예수님은 이 빵 다섯 개랑 요리국이 두 개 갖고 온 이 남자아이한테 말했어요 고맙구나 고맙구나 이 음식을 주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남자아이도 기뻤어요 다 읽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떠오른 게 있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빰빰빰 예스 네 연수가 여기서 떠오른 게 있어요 이건 바로 이건입니다 봐봐요 이 조그마한 조그맨 있는 물고기 두 마리랑 물고기 두 마리랑 빵 다섯 개로 모든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상을 주실 거예요 뭐 조금으로 조금 있는 빵 두 개랑 빵 다섯 개뿐인 빵 다섯 개뿐인 조금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인간은 우리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잘하자요 조금이라도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예수의 말 있잖아요 충분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잘합시다 하나님께 알겠죠 전 이걸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승묘의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떤나 어디에 있었나요 이렇게만 남아주면 빠이 모자 margin 저 workflows 관 손 손 손 손 손 손 손 감사합니다.